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교회의 소명 중에 하나가 문화를 구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복음은 성경적 진리는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은 우리 문화의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법 등 모든 영역을 총체적인 진리인 성경적 진리 외에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살펴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3기 사역을 맞이해서 선교적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더 피스 이미지처럼 우리를 그리는다고 계시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그리스의 주권과 생명을 모든 나라의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셔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해가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선교인 거죠 이게 선교적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를 살펴보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화를 구속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해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려면 이러한 부분에 최소한 전체적인 윤곽이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공적 영역을 성경적 진리 외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양극단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진리 외에 세워야 한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세 시대로 돌아가단 말이냐 아니면 그럼 우리가 이슬람 국가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답은 당연히 아니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의 올바른 관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문화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혹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양극단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양극단을 그 양극단은 한쪽에는 사유화와 다른 쪽에는 기독교 세계입니다 내용 자체가 벌써 어렵게 느껴지죠 전문적으로 느껴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더 보이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심지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들이로 나오면서도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큰 첫 번째 양극단 이건 잘못된 극단입니다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 그 다음에 작은 첫 번째 사유화 문화에 대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잘못된 극단 중에 하나는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독교 신앙을 사적 가치의 영역에 속한 개인적인 신념으로 격하시켜 모든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을 개인적인 신념으로 격하시켜서 모든 공적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법 이런 모든 영역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유화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창조세계에 걸치는 거고 인류의 타락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다 걸쳐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예시념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세계 전체를 포함한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적 진리는 공적인 진리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사유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서구사회는 세석사회를 표방합니다 한국도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습니다 제가 서구사회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은 서구사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런데 서구사회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서구사회는 세석사회를 표방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공적 세계가 세석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의 책 답이 되는 기독교 12쪽, 13쪽에서 그가 의미하는 세석사회는 정부와 최고 권력 문화기관이 예를 들면 대법원, 국회 같은 권력기관이 어떤 종교에도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를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처럼 어떤 종교가 헌법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세석사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구가 표방하는 세석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의판적으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서구사회 전체에 한국사회 전체에 서구교회 전체에 한국교회 전체에 팽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조차 그동안 세석사회의 발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그 결과 교회는 세석사회의 개념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와의 극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제가 이 방면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방면에 책을 쓴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 시간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는 시간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예 아예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레슬린 뉴비균이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레슬린 뉴비균의 그런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참도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레슬린 뉴비균은 서구 사회가 세석 사회라는 말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석 사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모든 문화의 기저 뿌리에는 종교적 신념이 놓여있다고요 서구 문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집의 기초처럼 문화의 밑바탕에 숨겨져 있으면서 그래서 보이진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 문화의 모든 가시적인 측면들 즉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법 등 이 모든 가시적인 측면들을 이 가치관이 형성하고 통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시적인 측면들을 이 뿌리에 놓여있는 이 신저가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종교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고자 추구하며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든 종교는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한다고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신조는 구조, 제도, 관습, 풍습, 조직, 상징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레슬린 뉴비에게는 숨겨진 신조라고 표현합니다 신존대, 사상인데, 가치관인데, 신념인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서구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는 어떠한 신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속적이라고 가장합니다 이게 허구인 거죠 허구인 거죠 그래서 서구 문화는 자신에게 세속적이라는 형용사를 적용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는 믿음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는 암시를 주는데 모든 종교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 자체가 종교인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요 금방 드러납니다 이게 요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인간 상황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의심할 여지가 있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숨기고 있는 거죠 레슨이 뉴비기네 말처럼 실로 세속사회라는 발상은 신화입니다 여러분도 알사시피 어떠한 종교적인 혹은 이념적인 믿음도 전제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중립적인 세속 정치체제 법체계 교육정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세속사회는 정치중립적이라 그래서 종교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종교중립적이라 종교는 이 사회에 개입할 수 없다 공적 영역에 그건 사적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하다 그건 사적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법, 교육 등은 다 공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치가 아니 종교가 개입할 자리가 없다 이게 세속사회의 신념이거든요 신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법체계, 교육정책, 정치체계 하나도 그 바탕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체계가 단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보에서 내세우는 교육체계 보수에서 내세우는 교육체계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바탕에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신조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 이 체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걸 하나 그 바탕에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말하는 대로 숨겨진 신조 이거 없는 체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따 나옵니다 하면 요즘은 유엔까지 나서서 동성연애를 합법하라 동성교를 합법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그걸 반대하고 나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 공적인 진리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근데 이거 아세요? 동성애를 표방하고 내세우는 그 바탕에는 프로이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가치중립적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중립적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종교예요 종교가 다를 뿐이에요 다른 종교라고요 근데 이게 종교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종교와 분리된 것처럼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서구 문화가 표방하는 제가 서구서구 그래서 유럽과 미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서구가 됐잖아요 서구 문화가 표방하는 세속사회는 기독교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회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중립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 신앙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없는 중립적인 사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구 사회가 표방하는 이 세속사회는 이미 다른 신들에 의해 점거된 만신장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동성에 말씀드렸는데 성만 하더라도요 그 바탕에 다른 신조가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든다고 해도 오늘날 이게 지금 우리 한국마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예를 드는 거거든요 성만 하더라도 오늘날 그 바탕에는 다른 소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법, 교육, 미디어, 가정 등의 영역에서 그야말로 피트 기른 치열한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다른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고요 종교 중립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도 이걸 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말해서 좀 축상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세석사회가 표방하는 그 이교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적 영역으로 퇴출되는 것을 용납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피트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 교회는 소위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도전하고 요구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권세, 이념, 신화, 주장, 추정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게 사회화의 극단인데요 교회가 사회화에 빠지게 된 이유 교회가 사회화에 빠지게 된 이유 교회가 세속사회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사회화에 빠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되었냐는 거죠 레슬린 뉴비그는 이걸 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잘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참고했을 뿐이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다 잘 알려진 내용이죠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세 가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사회화에 빠진 이유 세 가지 첫째는 교회가 이교적인 헬라 철학의 인간론과 종말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기 나오네요 화면에 우리가 성과 속의 분리 소위 교회와 관련된 건 성스러운 거고 영적인 명과 관련된 건 성스러운 거고 세상과 관련된 혹은 육적인 명과 관련된 건 속된 것이라 이 성 속의 분리는 비성경적이고 때로는 반성경적인 건데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세뿐만 아니고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헬라 철학까지 연결됩니다 헬라 철학까지 그런데 이교적인 헬라 철학의 인간론과 종말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화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론 이런 거죠 헬라 철학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육체적인 것을 악하게 보는 등 다양한 형태로 헬라 철학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종말론도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영이 악한 물질적인 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 영원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의하면 가장 큰 행복은 안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이 뭐냐 빨리 죽어서 이 악한 육체에서 영이 벗어나 자유롭게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또한 종말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구원만 하더라도 영적인 면을 국한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소위 영적인 게서만 국한시키며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주님 곁에 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건 근데 최종적인 종착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쳐가는 과정인 거죠 최종적인 종착제는 세안우과 세 땅입니다 우리의 부활 세안우과 세 땅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는 어차피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한국 교회가 공격 사적의 이분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헬라 철학의 영향인 거죠 그거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못 인정하고 받아들인 결과인 거죠 레슬리 뉴비겐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책 교회의 소명에서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삶의 목표는 죄와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된 인류가 회복된 인간 외의 창조세계의 맥락에서 부활의 몸 가운데 피조물의 삶의 충만함을 함께 사는 것이다 좀 복잡하죠? 설명할게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 삶의 목표는 바라보고 나가는 목표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된 인류로서 이제 인간 외의 창조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새로운 것,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오실 그때 이게 인간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역사가 가진 이런 성경적 목표는 교회가 공적 삶에 관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당연히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다시 와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총체적인 구원이, 포괄적인 구원이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실현되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기에 그럼 우리의 소명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삶의 자세가 당연히 공적 삶에 관여하는 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헬라 철학과는 달리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 말이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해된 종말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만 하더라도 우리 각자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죽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종말론을 이해하면 그 종말론은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문화의 공적 삶에 관여하고자 하는 어떤 결심도 약화시킬 것이다 내버려 두는 거죠 세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화에 빠지게 된 이유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교적인 헬라 철학의 인간론과 종말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둘째, 교회가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보다 작은 것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제 책 1권에도 나와 있고요 1권 전체 제목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잖아요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이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성 교사님 그분이 지금 선교와 박사를 선교사로 섬기면서 동시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큰 교단의 한 학교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적 교회를 배우나 봐요 그런데 제 책 1권을 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책을 잘 쓰세요? 그분 편해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려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고 얘기하세요? 당연히 그렇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은 포괄적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 제 책에도 나와 있고요 1권에 하나님의 통치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선포하고 구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구현하는 것은 교회가 문화의 공적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에 도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그 말은 예수님이 호키리오스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게 우리 신앙인데 다른 모든 주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으로만 축소한다면 당연히 개인적 영적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축소시킨다면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교회의 포괄적 선교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레슬린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하더라도요 복음을 신앙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구원, 내 영혼의 구원 내 인생의 삶의 의미, 기쁨을 주고 내 가족의 유익을 주며 내 만족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신앙을, 구원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저도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요 저의 관심이 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위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면 되고 자기 구원 바를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복음은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즉 인류의 공적 역사 전체를 유지하고 뒤엎으며 예 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수단을 선포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모든 문화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모든 역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복음은 사적일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인간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총체적인 목적을 두는 복음의 해석 그것만이 성경에 참되다 복음을 해석하되 그 중심에 인간 역사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총체적인 목적을 두는 그 해석만이 참된 복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여러분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당시 로마의 우상 숭배를 대적하지 않고 복음을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을 주는 그러한 사적 종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로마로부터 전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를 의미하는 헤라노스나 티아소스 같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부르면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럼 왜 초대교회는 로마의 보호를 거부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제국의 소유의 권세들에 도전했느냐는 겁니다 왜? 뉴비기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자신의 뿌리에 참되게 교회는 순전히 내적이고 개인적인 종교라는 사적 영역으로 강등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스스로를 모든 민족에 대한 야외의 통치의 약속의 전달자로 이해했다 자신들의 소명을 모든 민족에 대한 야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그 약속을 전달하고 그 약속을 구현하는 자들로 자신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이게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이해했던 이해거든요 근데 서구교회는 한국교회는 이걸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의 소명을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앞으로 가버린 거죠 저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왔고요 보도나무 교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이 결국 선교적 교회로 열매맺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올바른 복음의 삶과 소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서도록 그리고 그 일을 실길적으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강력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여러분 나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자신들을 부를 때 아까 사적 종교에 해당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에클레시아는 도시여서기관이 공적인 일을 상의하기 위해 시민들을 소환하는 모임이었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투에 하나님의 라는 한정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투 테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신들을 부름으로써 초대교회는 하나의 사적 단체로서 다른 단체들과 경쟁하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구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전혀 보지 않고 자신들을 세상의 공적 삶에 진출한 운동으로서 제국의 쿨투스 퍼블리쿠스 즉 공적 종교에 도전하면서 예없이 모든 이들의 충성을 요구한다고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 문화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들은 로마 정부로 또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의 주권이 모든 나라 가운데 세워지도록 삶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유와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의 나라의 복음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성격에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현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포괄적인 복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 교회가 서구 문화의 종교적이고 우상승배적인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종교 중립적인 세석 사회를 표방하는데 종교 중립적이라는 것은 신화입니다 그 자체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귀에 대면 나중에 종교 중립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탕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 문화의 종교적이고 우상승배적인 본질을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사유화로 전락하는 기독교 사유화되는 것을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세석 사회라는 개념은 교회가 공적 광장 우리의 공적 사회를 말하는 거죠 광장의 중립성이라는 추정을 받아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공적 광장의 성소는 비어있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공적 광장은 다른 신들로 가득 차있는 만신전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는 실제 공적 영역의 삶에서는 다른 주인, 다른 주, 다른 신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성도들, 교회는 글쓰의 주대심을 사적 영역에서 영역에 국한하고 삶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는 다른 주, 다른 신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유화에 빠지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사유화에 빠진 심각한 결과는 뭔가라는 거죠 이유를 세 가지 살펴봤는데 그렇게 사유화에 빠지게 된 결과는 참으로 심각했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이미 그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저기 살펴본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유화에 빠진 교회가 심각한 결과 첫 번째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원칙의 영향력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국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 다 놔두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잘 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추리발부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이클 고인은 그것이 대다수의 보금주의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를 공적 영역에서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유화의 첫 번째 결과는요 기독교적 원칙의 영향력이 공적 영역에서 심각하게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결과는 사유화가 기독교의 성격까지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사유화가 기독교의 성격까지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의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냥 법이 안 나옵니다 법 철학이요 다 바탕에 철학적인 신조들이 다 있습니다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게 다 종교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다룰 때 그런데 법을 만들거나 법에 대해서 강의할 때 기독교가 이 법에서 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철학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중요한 진리의 원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개인이 구원받는 사적인 종교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유럽도 예외가 아니고요 흔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인생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구인들에게 종교는 기독교라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그가 말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인용하는 건 쉽지 않아요 설명은 좀 쉬운데 이렇게 듣는 거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가 격리된 영역에 제한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적인 가치의 영역에 제한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종교의 1차적 목적 중 하나인 인생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잘라낸 셈이다 저기 나오죠 버거가 말한 것처럼 사회화는 종교의 전통적 과제의 심각한 파일 현상을 상징하는데 그 과제란 다름 아니라 실제에 대한 일련의 통합된 정의를 정립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의 우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뜻한다 그런데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좀 어렵죠? 앞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주일 제 설교를 잘 듣고요 주중에 제 설교 여러 번 듣습니다 혼자 틈나는 대로 바쁜데 저녁 늦은 시간이나 틈날 때 이제 주일날 설교 다 올라가니까 다시 듣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왜? 주님이 우리를 매우 강력하게 앞서가시면서 선교적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데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못 따라가잖아요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번 들어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키를 고인은 사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처럼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의 우주를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종교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국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미국 사회 전체의 의미를 공유하는 그래서 미국 사회로 하여금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더 이상 기독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역할이 원래 이게 종교의 역할 중에 하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 역할이 잘라져나가 버렸습니다 사회화로 사회화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종교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들마저 생각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의 피로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 의미의 추구 사회적 유대의 욕구 가족 양육 정서의 함양 실제 생활들의 피로에 국한한다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저도 그저 개인적 의미의 추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기쁨을 발견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사회적 유대의 욕구 혼자 살 수 없는 데 교회 와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돕는 욕구 정서의 함양 가족 양육 그 다음에 삶에서의 도움 이 부분의 피로에 국한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요 이게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메시지도 그저 이거 잘 채워지면 그게 복된 메시지인 거죠 감정의 위로를 주고 삶의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회가 주로 종교의 치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채 심리적 욕구의 언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저 위로하는 것에 맞춰지는 거죠 치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지난 사실 20년까지도 안 갑니다 10년 남짓점부터 치료라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 미술치료, 음악치료, 별치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과 연관이 있었던 데 비해 이제 종교는 오직 진정한 내면 생활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시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신학자 발터 카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쇄석화가 종교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종교를 다른 많은 영역과 더불어 현대적 삶을 이루는 한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원래 종교는 모든 문화의 뿌리에 있어서 모든 종교를 형성하고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현대의 종교가 현대 서구 문화는 종교가 정치 경제처럼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그 자체가 종교인 거죠 다른 신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차적인 영역에 몰아내 버린 거죠 그리고 공적 인조가 이 신조가 다 들이도록 이게 신학자가 한 얘기 다시 읽어볼게요 종교를 다른 많은 영역과 더불어 현대적 삶을 이루는 한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종교는 이전에 주장하던 보편성과 해석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삶과 역사와 역사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의미를 제공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역할을 이제는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더 이상 성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마저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실제, 존재 자체죠 실제의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총체적 진리로도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구가 이렇게 되어버렸고요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욕소서 열박하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레슬린 뉴비기는 이걸 두고요 교회가 일종의 흥정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통해서 일종의 흥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흥성? 기독교가 사회화의 과정을 묵인함으로써 사적 영역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전이즘 시대에는 기독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하거든요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흑인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백인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아시아인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그래서 사적 영역에 살아남았어요 하나로 동등한 많은 가치 중에 하나로 살아남았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교회는 공적 영역에서 믿을 만한 주장을 내놓거나 현재 지배적인 이데올르기에 도전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값을 치렀다 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적 영역의 많은 가치관 중에 하나로 살아남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흥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는 값을 치름으로써 스스로 영구적인 자리 하나를 확보한 것이다 그 결과 중에 심각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모든 공적 세계를 세속주의자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교회가 사유화에 빠지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모든 공적 세계를 세속주의자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사의 개념은 중립성 뉴트럴 알러티라고 그러나요? 중립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바탕에 세속주의와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탕에 세속주의와 자연주의 세계관 모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자연세계는 존재하는 이 세계가 존재하는 유일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견해가 편향된 사적인 의견으로 치구되는 반면에 이란 사회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자연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세계관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이게 종교인데 제시됩니다 낸시 피어시 책에 보면 완전한 진리 책에 보면 기독교 철학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확실함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행하고 있는 분석의 실제 과정에 그것을 묵시적 전제로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기독교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믿는다 확실하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확실하게 그런데 내가 수행하고 있는 분석의 실제 과정에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분석의 실제 과정에서 이 기독교적 신앙을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중립성을 말하는 것 종교적 중립성 여기에는 기독교적 전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 바탕에는 세속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다고요 이게 단순히 중립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적 확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철학적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따라 하나님의 존재도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그리고 인류는 뭐죠?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진화되었다는 토대에서 나온 가치관인데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토대 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같은 입장의 결과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사상의 체계를 포함한 모든 공적 세계를 세속주의자들에게 넘겨준 거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세속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내지는 철학에 의해서 이 모든 게 굴러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주일날 교회와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그 바탕에 놓여있는 세속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철학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살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줄을 섬기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세속화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화를 이처럼 세속사회의 개념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철학적 헌신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비성경적인 원리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화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보금지 교회가 빠져있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적 세계를 성경적 진리에 세워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말하는 게 그럼 중재로 돌아가단 말이냐 그럼 우리나라 이슬람 국가처럼 되란 말이냐 말대로 안 되는 소리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서구 사회가 표방하는 세속사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게 한쪽 극단이고요 그럼 다른 극단은 뭐냐 기독교 세계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극단인 거죠 이제 반대 극단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사회화는 우상승배 삶이잖아요 금방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그 해답이 기독교 세계에 있느냐는 겁니다 중세 시대와 같이 교회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그 중세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거죠 답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는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코란이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법 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성경적인 요구사항이 집행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전혀 그것도 다른 극단입니다 우리는 그 극단을 이슬람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전혀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에 의하면 레슬린 누비기는 기독교 세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 세계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면을 그가 보고 그런 부분을 나눴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는 거죠 그렇게 그는 기독교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실제 그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마이클 고인은 레슬린 누비긴의 여기저기를 인용하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교회가 중세 유럽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삶을 책임진 것이 옳았다고 믿는다 이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는 거죠 기독교 세계는 그리스도의 보편적 주장을 정치적 용어로 옮기고자 한 첫 번째 위대한 시도였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편적 주장을 정치적 용어들로 옮기고자 한 첫 번째 위대한 시도였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괜찮아요 이 다음 문장을 보면요 좀 이해가 돼요 그 결과로 중세 시대의 결과로 잘한 거죠 이 부분은 결과로 보금이 유럽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졌다 이건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과학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윤리적 핵의의 전통들을 형성했으며 또한 우리는 여전히 대체로 그것이 나온 영적 자산으로 산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세의 보금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이요 기독교적 세계관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초기 과학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과학 정치적 민주주의 윤리적 행위의 전통들 다 기독교적 그 가치관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대체로 그것이 나온 영적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리즘 시대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어떠한 절제적인 진리도 없다는 겁니다 메타네리프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만 그들에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시 문화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인도 같은데 그렇죠 그 명예를 더럽혔다는 기준은 문화만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다 용납된다는 거죠 그게 용납될 수 있는 겁니까? 또한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윤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마다 선교원 운동이 빨리 돼야 한다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늘 나누는데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윤리교육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소교인대로 원하는 대로 특별히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게 용납되는 자라나는 거죠 이들이 자라났을 때 이 사회가 치를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성경이 중세시대에 아까도 말한 대로 보금이 사회적이 정치적인 삶의 기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으면 그 결과로 나온 과학,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윤리적 행위의 전통들 일한 것들이 없이 청교도들의 가치관만 해도 그렇고 없이 오늘날처럼 이게 계속 발전되면요 앞으로의 사회는 그리고 이 사회는 지금 원하면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은 생각조차 끔찍한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류비기는 이러한 일부 좋은 점들을 보고 나누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그가 기독교 세계를 표방한다고 비판하죠 레슬리, 류비기만 하더라도 기독교 세계로 돌아갈 수 없고 그건 해답도 아니면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아무도 원치 않고요 그것은 성경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시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가져온 심각한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잃은 겁니다 선교적 소명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의 교회는 문화발전과 문화의 삶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화의 우상숭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반립적 긴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 보실래요? 로마 정교회 저기 러시아 정교회 푸틴이 우편안에 쳤습니다 로마 정교회의 수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선한 전쟁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죄를 용서받으려면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왔고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독교 세계가 됩니다 교회의 소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은 우리가 콘스탄티누스의 회심이 이걸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가 로마 국교가 되잖아요 콘스탄티누스의 회심이 가져온 결과를 고통스럽게 의식한다 수세계 동안 교회는 기존의 권력과 동명을 맺었고 무력을 승인하고 심지어 휘두르기까지 했으며 국교대니까 통치하는 권위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계를 잃었다 교회가 문화와의 관계에서 예언자적 비판적 태도를 잃을 때 지배적인 권세의 진영 안에서 보호받으며 잘 꾸며진 예배단과 같은 역할을 받아들인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소금으로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영역을 성경적 진리에 세운다고 하니까 이 말은 사유화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 말은 기독교 세계로 돌아가자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양적 극단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죠 사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2번까지 총 4번으로 돼 있는데 1, 2, 3, 4 두 번째까지 설교하려고 했는데 1부 예배 때 하다 보니까 1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아니라 뭐냐 두 번째가 선교적 방법입니다 이거를 교회와 성도의 선교적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적 영역이 죄의 영향력을 타락해야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땅에 보내셨습니다 선교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완성될 텐데 그날을 향해 이 구속을 구현하도록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동역자로 새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은 게 2번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선교적 방법으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적 방법으로 그것을 다음 주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나눈 것처럼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사유화에 빠졌던 그러한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금의 삶을 살되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열매매도록 강력하게 인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로 더욱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나아가도록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포함해서 그 이리로 촉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어제 연합리더 기도회에서 나눴지만요 하나님의 부웅이 이 땅에 임하되 요한에슬리의 시대에 임했던 부웅처럼 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에슬리의 시대에 그 시대가 얼마나 부웅이 오기 전에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이미 나눴잖잖아요 래슬리, 뭐죠? 듀엘 같은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라도 그리고 요한에슬리는 성화를 매우 강조했는데 그 성화를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갈라레스 5장 6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핵심인데 그게 사랑을 옷 입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부웅이 임하면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 이것이 보여주고 실행되어지고 추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부웅이 임하면서 제가 책을 보니까요 그 심각했던 영국이 30년 만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부웅이 임한다면 동일한 일이나 할 겁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나 할 겁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야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른 가난한 땅에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열방의 빛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한편을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마치 퍼즐처럼 잘 안 보이는 분명히 거기 있는데 잘 찾은 사람은 잘 보이는데 그런 한편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찾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인도 안 따라 오늘 살펴본 내용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랄 겁니다 그 빛이 숨겨지지 않을 산회의 도시로서 이거는 우리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고요 신약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사약을 위한 하나님의 빚을 해볼까 부분인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위협일까? 그렇게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